아, 어떡해. 잘났어. 전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학교는 부정행위에 대해서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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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감해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 때마다 촬영을 이렇게 하니까 커닝을 생각지도 마. 자, 이제 준비됐으면 다들 머리에 손 올리고 눈 감아. 자, 그럼 전부 눈 감고 손머리 위로. 우리 S방 선발 시험은 영어 수학 각각 20문제씩이야. 제한 시간은 45분. 문제를 맞추는 것도 중요한데 빠르게 푸는 것도 중요하단 얘기야. 아, 진짜 이거야. 아, 진짜 못했다고? 아이씨. 아, 망했어. 아,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나한테 이러냐. 마이크 떼고 매니저 이거 뭐야 라고. 본거나 이거 뭐야 이거 얘기 안 된 거잖아. 이거까지 생생해 왔어요. 자, 이제 손 내리고 눈 뜨고. 자, 그럼 시험. 시험 시작. 자.